첫 번째, 달려보죠. 유니폼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창 붐비는 저녁시간, 회사 유니폼을 입은 저 남성. 뭘 하고 있을까요? 거하게 식사 마치고 휴대폰 삼매경이 빠졌군요.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와서, 다시 나와서는 자리 쪽으로 와서 앉더니 다시 일어나서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자, 가봤더니 입구에 앉아있는 사장님, 식당 사장님한테 딱 가더니 사장님, 담배 한 대만 좀 빌려요. 그러니 담배 피면서 도란도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사장님, 근데 근처 편의점 어디예요? 편의점. 하니까 저기, 저기, 저기로 가셔가지고요. 우회전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편의점에 간다던 저 남자.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회사 유니폼, 그것도 국내 굴지 대기업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세상 천지 누가 밥값을 떼어먹을 거라고, 먹취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유니폼이 신분증일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추측이 드는 상황인데 지난 19일입니다. 마포구 공독동에 있는 족발집인데 사실은 대기업 전자제품, 에어컨이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상이 있는데 전자제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가서 좀 먹을까요? 하면서 일행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리에 들어가서 족발하고 소주, 한 5만 원치를 시켜 먹고 한 시간 반가량 혼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지금 보신 것처럼 화장실도 가고요. 그 이후에 편의점 어디냐고 물어본 다음에 결국은 편의점으로 간다고 해서 도망가버린 그런 사건인데 나중에 편의점에 가보니까 그 사람 찾을 수가 없었고요. 좀 답답합니다. 아마 유니폼을 좀 믿었던 거, 대기업 회사니까.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해당 기업에 물어봐야 될지 좀 의문 나는데요. 사실은 방법은 있죠. 어떤 얼굴을 걷어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예, 우리 회사 지금 맞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바로 나옵니다. 지금 회사 상표라도 좀 보여주면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앞좌석에서 발이 쑥입니다.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좌석 틈 사이로 사람 조기 띵. 앞에 앉은 아이가 뒷좌석을 향해 저렇게 발을 두둥. 부모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자 결국 아이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어른들 간의 충돌을 낳았으니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내가 잘못한다고 욕돼요? 제가 해볼게? 아니, 그거 저도 발 사주 올릴게요. 발 사주 올릴게요. 왜 입고 안 했어요? 이것을 안 했어요. 잘 얘기하면 될걸? 정우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안 했다고 해서 영상 미친셔도 되잖아. 해, 해, 해. 수영장 가르쳐요 일참이 알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쉬운 건가요 아니, 일참 수영이 시키면 공유장은 취향이 아니라고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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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보자 말은 아이가 뒷좌석으로 발을 저렇게 내밀어서 그걸 지적했다가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제보자는 지난 14일 중국 선전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루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제보자의 앞좌석은 한국인 부부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았는데요. 남자아이는 제보자 바로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아이가 계속해서 제보자 자리로 다리를 내밀고 위아래로 휘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를 안 했고 결국 제보자가 직접 아이를 타일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내 아이에게 왜 그러느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먼저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먼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면서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반말도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저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명백하게 분명히 찍혀 있는 건 아이의 발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설령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욕설을 했더라도 저 앞서서 이 발에 대해서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좀 심하지만 아이가 잘 맞는 건 맞지만 뭐 욕설까지 하십니까? 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무렇게 어떤 말도 아이에게 심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나왔더라면 저거야말로 주변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예훼손, 명예훼손 보다는 감정적 표현이라서 모욕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저 제보자 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심한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더 어떻게 보면 과한 행동을 안 당한 거 정말 천만다행히 잘하셨습니다. 저기서 뭐 우격다짐이라도 했거나 서로 막 더 험한 말 나왔으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제보자님은 자녀가 네 분이라고 하셨, 네 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닌 듯 싶어서 저 그걸 지적했다고 하셨지만 자, 아무튼 반대편 아이 부모님들도 반론을 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예, 잘못된 선택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빨간 차 뒤에 포대기가 대롱대롱 저거 뭐야? 오리 두 마리가 인형이겠지가 아니라 꽥꽥 꺼내줘 꽥꽥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쉴 새 없이 울어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 자, 그러든지 말든지 차는 오리를 매달고 쌩쌩 도로를 질주합니다. 아, 이걸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난 14일 지금 도로입니다. 경기도 하성에 있는 제보도로 가다가 저걸 보고 좀 찍었는데요. 차량 트렁크 문에 포대기가 끼워져 있고 그 포대기 안에 있는 게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오리 두 마리입니다. 꽥꽥꽥꽥꽥 거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지금 이게 영상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트렁크에 넣는 게 나을까? 밖에 있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한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마 오리들도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물보호법에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고통을 주거나 사기를 가할 때 이유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 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선 개가 몸을 저렇게 웅크리고 견두는 옆에서 목줄을 쥐고 서있습니다. 다 쐈어. 슬쩍 남은 흔적을 들여다보는데요. 치울까요? 치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치우면 삽안에 안 나오죠. 그냥 저렇게 가버립니다. 교수님. 미쳤어요. 오늘 더럽게 개똥을 내 차에 갖고 타란 말이에요. 저럴 것 같아요. 네. 이 일은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늘 7시 18분경 정말 출근 시간이죠. 저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제보자께서는 집 앞에서 저 영동고속도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통행량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당연히 견주가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요즘은 상식인데 또 저 개가 만약에 그 큰 어떤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오거나 이랬으면 정말 큰 배영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런 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재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볼게요. 눈 깜빡할 새 호로록 짭짭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남편이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자 보디빌더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다른 식사 속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치킨 한 조각을 먹을 동안 세 조각을 먹는 수준인데요. 피자 네 조각이 남아서 두 조각씩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세 조각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연자가 느리게 먹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오히려 빨리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연자는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순식간에 음식도 사라지고 식사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걸로 지적을 하면 기분이 상할까 봐 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고 사연자가 남편의 식습관에 맞춰서 억지로 빨리 먹다가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합니다. 괴롭지만 남편 식습관을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달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 내 맘들아 맞아? 다른 여자들은 신랑이 뭐든 잘 먹으면 오빠 완전 짐승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더 못 먹여서 안달이라는데 잘 먹는 걸 갖고 세상에 타박을 해. 너 네 신랑 입에 피자 두 조각 더 들어가는 게 아깝니? 내가 이 밥심 엉뚱한 데 쓰겠냐고. 너한테 쓰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사연자 아니면 어머머머머 진짜 애들도 다 보는 방송에서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 밥심을 뭘 써 쓰기는. 내가 오빠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없어 보여서 그래. 걸신들린 것 같다고. 오빠 건강 그리고 내 건강 그게 걱정되는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남들처럼 제발 부부끼리 오붓하게 얘기도 하면서 좀 먹자 좀. 자 양빈 의사님. 따로 드세요 그냥. 뭘 같이 드시려고 해요. 결혼한 지도 2년이나 지났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건 웃자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저도 먹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가부터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혼밥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 음식 먹는 속도 맞추는 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고용이고 괜히 빨리 드시다가 살도 쪘지만 위도 위장도 상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디빌딩 선수면 일반인으로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저런 음식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냥 본인 거 덜어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남편은 인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도 따로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면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병나고 위장별로 나거든요.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또 남편도 남편의 속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거고 저도 보면 급하게 예를 들어서 의사였던 분들, 레지던트 때 먹었던 그 방식 때문에 지금도 후루룩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옛날에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따로 드시는 게 낫겠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바디빌더시다 보니까 대회에 나갈 때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을 대회에 안 나갈 때는 마음껏 먹고 싶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저는 또 반대로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남들보다는 일찍 먹고 일어나는 편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따로 식사를 하라. 그리고 식사 중에 대화는 밥 먹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제 아내분을 탓하려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건강 때문에 그래요. 밥을 좀 많이 먹고는 문제가 없지만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좀 기름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는 거는 빨리 먹는 거는 약간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사건 반장 수준 왜 이러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이런 식습관은 남편의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명아님은 미리미리 반반 나누세요라고 하셨고요. 패션시티님 부부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이어가죠. 자, 10년째 사건 반장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사건 반장 대망의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사건 반장을 사랑해주시고 네, 오늘 사건 반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건 반장을 떠나지 마세요. 야원보 기자입니다.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6시 반 내 고정 사건 반장? 6반! 2000회를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에브리바디 감사합니다. 마이팅! 마이팅! 아홉! 셋! 아홉!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 네, 맞습니다. 4반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대망의 사건 반장 공개방송! 4반 가족 모임! 고민 중개사 양원고! 위클리! 그렇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7억 원! 살아남을 수 있을지! 7억 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미국가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와우, 와우, 저렇게 보니까 진짜 별짓을 다 했네요, 진짜. 자,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첫 방송 이후 10년. 아, 정말 시사 프로그램계의 전원일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자, 그 영상 속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또 박상희 교수님, 또 양지열 변호사님 정말 옛날 사진, 정말 너무 순식간에 확 지나가서 잠깐만 좀 더 보게... 이야, 세상에, 이게 누구야? 이게 다른 사람, 동생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너무 작아. 박지양 아니에요? 네, 살이 조금 적네요, 지금보다는. 저기 몇 년도? 저는 15년인가, 16년인가 그 무렵 같습니다. 15년도? 네, 네, 네. 아유,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박 교수님은 어떨까요? 보여주시죠. 와우. 아우. 아유, 귀여워라. 아우, 완전 소녀, 소녀. 교수님. 정말 10년 전이네요. 뭐 이렇게 자기 모습에 취해 있었고. 아유, 정말. 아유, 이뻐라. 진짜 옛날이여네요. 아유, 똑같아, 똑같아. 아유, 정말 제가 사반 찐팬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아, 사건 반장이 워낙 인기 방송이다 보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초지일관, 방송인으로서의 한길. 그게 또 사반이 사랑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양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기간 동안 시청자분들이 내내 안 떠나셨던 거 아니에요. 늘어나시면 늘어나셨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돌려야죠. 맞습니다. 백다이 아나운서도 할 얘기 있나요? 네, 저희 사건 반장이 10주년이라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0주년, 50주년도 맞이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50주년 때 JTBC가 나와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프로그램 폐지 위기를 몇 번이나 거듭했지만 가족 여러분들의 변치 않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10년도 준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봐 주십시오.